깔끔이나마 세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이민을 온 세대인 거죠. 일론 머스크 어제는 이제 이탈리아 총리하고 약간 연문술이 나와 가지고 그런데 두 사람은 확실히 호감은 갖고 있어요. 제 눈은 못 속일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상패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보이는 그 눈빛을 보면 내가 아직도 안 잊혀지니까 내가 영상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좀 당황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남자로서 매력이 있는 그런 남자 같아요. 참 이제 오늘 다루는 것은 그 연문설이 아니고 한 사업가로서 보는 겁니다. 그게 혁신이라는 것이 뭔가 이런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를 보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외모가 좀 이렇게 세련되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더 호감을 줄 수 있는.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말도 약간 이렇게 좀 은울하게 여러분들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게 더 사람들이 호감을 주는 그런 모습인데 정말 여러분들 이탈리아의 여성 총리는 정말 일론 머스크를 존경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존경하는 빛이었습니다. 존경할 만하겠죠. 훌륭한 사업가하고 그러니까. 키가 한 이 정도밖에 안 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자 이 보시죠. 이제 아직 한국은 진출이 안 됐습니다. 이게 2023년 또 1월 달에 일론 머스크의 이런들 인공위성을 사용한 인터넷 서비스 스페이스 엑스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위성에서 전 세계의 인터넷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에베레드 산에도 여러분들 다 위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을 쌓아올려 가지고 위성을 쌓아올려 가지고 하는 것이 스타링크라는 이름이 일론 머스크의 회사가 엑스 스페이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쏘아올리는 위성이 스타링크고 여기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아 스타링크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뭐죠 그 이름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이름이 스타링크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위성은 이렇게 좀 높이 지상으로부터 621마일 위에 있는데 이 저개도 위성 341마일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 좀 가깝게 이름 떠 있는 그런 위성인 겁니다. 그걸 저개도 위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단 기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게 한겨레의 과학 전문가가 쓴 건데 참 그릇 잘 썼네요. 광노필이란 표시인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린 여러분들 위성이 7천 개입니다. 7천 개가 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활성화된 위성 3개 중에 2개가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린 겁니다. 2027년까지 지구 표면 위에 저개도 위성 1만 2천 개를 쏘아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더 빨라지겠죠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1만 2천 개를 그냥 채우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죠. 저개도에 배치된 스타링크 위성 분포도 이렇게 여러분들 촘촘 빼곡히 다 채우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저개도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하기에 발사한 스타링크 위성 수가 7천 개를 넘었었는데 이게 9월 첫 주 이야기입니다.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스타링크 위성이 7천 1개가 됐고 2018년 2월에 2개의 발사를 시작을 해서 망구축에 나선 지 6년 7개월 만이고 2019년 5월 첫 위성 발사를 기준으로 개선하면 하루에 평균 3개씩 쏘아올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능했던 것이 펠큰 라인 로켓 때문에 이 로켓들 여러분들 재활용이 계속 가능한 겁니다. 재활용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핵신을 한 거죠.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산이라면 로켓을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펠큰 라인 로켓입니다. 이 로켓이 21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싣고 이렇게 발사되는 과정을 그리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로켓 재사용 기술, 발사체 횟수 및 재사용 기술을 이용해 해를 거듭할수록 스타링크 위성 발사 횟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처음 2천 개를 돌파하는 데는 2년 8개월에 걸리고 이후에 같은 기간 동안 2년 8개월 동안 위성 5천 개를 여러분들 쏘아올린 겁니다. 세계 우주 발사체 기업 가운데 로켓 회수 재사용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스페이스X가 유일하다는 거죠. 현재 6394개가 궤도를 돌고 있고 6335개가 우주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등업체인 영국 원웹보다 10배 정도 많은 겁니다. 머스크는 발사 직후에 트위트에서 현재 모든 활성위성의 3분의 2가량이 스타링크고 지난 6월 1만 개를 넘어선 전 세계 활성위성 수는 6일 현재 1만 266개고 대부분의 이런 90%가 적에도 위성이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가 이렇게 여러분들 밝은 색입니다. 일본은 제공하고 있고 한국은 제공하지 않고 있고 2027년까지 1만 2천 개 전 세계 위성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이후에도 계속 쏘아올려가게 되면 4만 2천 개를 쏘아올리겠다는 거죠.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스케일이라는 속도가 이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도 여러분들 자체 모델인 글록 3을 훈련하기 위해서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 안 한 거죠. 테네시주 맨피스의 여러분들 10만 개 지표를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 훈련용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두 달 안에 20만 개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추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추진력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는 사람을 잘 움직인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런 파워라는 것은 많은 비즈니스를 하며 사람을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잘 움직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을 동시에 하는 것. 스페이스X는 오래대로 지금까지 펠큰 나인 로켓을 86개에 발사한 겁니다. 이게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겠죠. 오늘 여러분들 이 일론 머스크를 제가 다루게 된 건 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가입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기 때문에 이건 진짜 천재적인 그런 사업가 같다는 생각이 들죠. 스타링크는 약 6천 개 다른 통신용 인공위성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제 인터넷 서비스 우주 기반 인터넷 서비스가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가 6천 개 지금은 정확하게 7천 개 정도죠. 7천 개 여러분들 통신위성으로 구성되죠. 지상에 통신망이 닿지 않는 모든 곳에 인터넷을 서비스하고 주요 항공사와 크루저슨을 운영하는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고 스타링크 사업이 올해 66억 달러 8조 6천 4백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2년 전인 14억 달러에 5배가 넘는 수치니까 스타링크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위성 인터넷 업계의 거인이 되다. 거의 독점한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또 새로운 신화를 하나 만든 거죠.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하고 그러면 통도 크고 그 엑스 트위터 인수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한 개 이런들 매달 400억 신 이런들 선거 자금 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사람인 겁니다. 서구 언론들도 다 이런들 이렇게 일론 머스크 칭찬하기보다 까는 거 그런 걸 좋아하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인 겁니다. 그러나 관계 없잖아요. 사업가들은 언론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갖고 있지 않던 간에 성과로 말하니까 숫자로 말하니까 사업가로. 누구도 범접하기가 힘든 겁니다. 사업가는 그냥 성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당신들이 까든 말든 이제 400만 명이 넘는 그런 가입자수고 2020년 10월 스타링크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2022년 12월에 100만 명 9월에 200만 명 5월에 300만 명 그리고 개인 가정용 서비스도 시작할 그런 모양이에요. 얼마 전에 트위터 보니까 간단한 여러분 가정에 설치하는 그런 안테나를 본인이 공개하던데 본인이 갖고 있는 트위터에 또 마케팅도 잘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사용하시면 현재 지상인터넷보다 얼마나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준식님 고맙습니다. 아주 베너가 아주 멋있네요. 400만이 늘어선 겁니다. 대단한 여러분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어봤습니다.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서비스가 다른 위성인터넷 서비스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게도 위성을 활용하고 그리고 속도가 빠르답니다. 낮은 지연 시간을 갖고 있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위성이 많으니까 광범위한 커버리지가 가능하고 이동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특히 스페이스X가 또 운영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굉장히 이름이 났던 스타쉴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여러분들 완전히 괴멸 직전에 인터넷망들이 다 여러분들 뭉개가 됐는데 스타쉴드라는 건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좀 많이 회복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대단히 우파적 색채가 강한 사람입니다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념이 투철한 사람인 거죠 빅테크는 대부분 좌파적 시각이 강합니다 구글 페이스북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트위터 공부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사람이 좀 뺐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겁니다 생각이 반듯한 거예요 다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높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도 하나 더 물어봤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가입자 수 400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위성으로 지상에 통신망이 닿지 않는 모든 곳에 인터넷 서비스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사업가로서는 담대한 구상이자 대단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천재성이 돋보인 비즈니스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는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ai씨한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일론 머스크가 사업가로서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것 같냐 물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그의 천재성과 비즈니스 혁신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했습니다 비전과 혁신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터넷과 청정에너지의 우주 산업을 미래의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 이에 집중했습니다 스타링크는 이 세 가지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프로젝트로 그의 장기적인 비전을 잘 보여줍니다 둘째 기술적 실현 능력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거치지 않고 실제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었습니다 스페이스X에 재사용 가능한 로켓 팔콘 9 개발은 우주 산업의 큰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혁신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저커버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사업과 같아요 물론 외형은 비슷할 때도 많지만 거대한 목표 설정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 프로젝트와 같은 거대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세상의 관심과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야심찬 목표는 엔지니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일종의 비저널인 거죠 엔지니어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나노 관리 일론 머스크는 기업의 규모가 커진 이후에도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관리하는 나노 관리 스타일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비전이 정확히 구현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핵심 경쟁력 같아요 트위터를 여러분 인수한 다음에 구조조정을 실시해 가지고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저 양반은 회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 구조조정을 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나노 관리 세세한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잘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개발 이러면서 전기차 그다음에 위성인터넷 서비스 그다음에 우주개발 프로젝트 이런 것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잘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을 그러면서 착하게 본인이 관여하고 있는 사업의 핵심을 괴뚫고 있습니까 실행력과 끈기 일론 머스크는 어린 시절부터 실행력이 강한 발명가였으며 사업에 성공한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끈기와 도전 정신이 스타링크 같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가능케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성공은 단순화 아이디어를 넘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력 자금력 끈기 있는 실행력의 결과입니다 그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거대한 비전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스타링크 같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사람들 가슴을 뛰게 만들고 사람들을 몰입시키고 그게 가능한 사업가인 거죠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오늘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가입자 4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런 보도가 또 나왔고 제가 평소에 엑서 구 트위터를 보면서 이 악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최근에 테네시주 맨피스의 약간 ai 분야의 후발주자인 일론 머스크가인 xai라는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들 이렇게 모은 다음에 속도전에 이기기 위해 가지고 10만 개의 gpu를 연결한 그런 도저히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다 회의적으로 보는 것을 테네시주의 이런 맨피스의 건설하고 오라클에 임대를 하지 않고 시간이 시간이 이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니까 그냥 그대로 뭡니까 테네시주 맨피스의 실행을 옮기는 걸 보면서 저 양반의 실행력이 엄청난 사람이구나 그런 진짜 초천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도 크지 않습니까 본인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아메리칸 밸류라는 것은 어떤 경우든 간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바로 도날드 트럼프 후보다 그래서 8월부터 시작해 여러분들 월 400억 정도 여러분들 돈을 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위해 가지고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 400매드 집을 매달 대는 겁니다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아마 정부 혁신위원회의 장을 맡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연방정부를 계획하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 실행에 옮길 모양인데 어쨌든 참 여러분들 동시대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멋진 그런 사업가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혁신 사례는 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새로운 영역을 제로썸 게임처럼 이렇게 나눠먹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영역을 확장해 가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3부작으로 AI 열풍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에 어마어마한 저런 변화가 몰아치고 있냐 여러분들 소위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생성 AI 생성 AI의 핵심이 뭡니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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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의 여러분들 치료약에 필요한 단백질 구성